스파링 1분에 만원 마음껏 스트레스도 푸시고 정답 먹이지? 돈도 버시는 표만 산드백 오랜만이야 나도 이 길에 껴줘 3배 정도는 더 벌 수 있게 해줄게 이름 좀 알려준 싸움펀드를 선수로 페스팅해서 벽을 붙이고 사람들은 원하면 선수한테 베스팅을 하는 거야 넌 그걸 어떻게 다 알아? 내가 짰거든 급하네 제대로 시댄 오늘 도박장 우리가 모인다 아니 근데 네가 만든 급판을 깨려는 이유가 뭐야? 그래야 다시 대기 let's go 아멘